환자를 테이블에 바른 자세로 눕힙니다. 환자의 머리를 빠르게 병변측으로 90도 돌립니다. 각 자세는 안진이 사라질 때까지 30에서 60초간 유지한 후 다음 자세로 전환합니다. 안진이 사라진 후 환자의 머리를 빠르게 건축으로 90도 돌려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. 안진이 사라진 후 환자의 머리를 빠르게 건축으로 90도 돌립니다. 안진이 사라진 후 환자의 건축 방향으로 빠르게 몸통을 돌려 엎드리게 한 후 얼굴이 땅을 보도록 회전시킵니다. 안진이 사라진 후 목이 신전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천천히 환자를 일으켜 앉도록 합니다.